안녕하세요 우리 몬스타 앤 사이코 패밀리 기업 우리 엠텔리 골프 최첨단 골프공 선별 솔루션 이 골프공 전자파로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전자파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골프공을 추가해서 지나가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커버, 그리고 맨틀, 코어 모든 레이어 층이 가지고 있는 형상적인 비대칭성, 그리고 내질의 불규림성을 모두 제가 데이터 처리를 해서 공공지능 알고리스로 공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성을 정량 수치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죠 그래서 특히 오늘 경기위에 참여하고 있는 데스크 포인트는 저희 오늘 현장에서 한 번쯤에 다시 오시면 만약 데스크 볼 기계를 뽑아 드려요 그래서 꼽힌 수 있어서 좀 보신 분들께 엄스타 스피커를 붙여주세요 대개를 가지고 방위로 대개를 가지고 방위로 대개 를 먼저 분압